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게 될 민승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푸드테크 혁명 오늘 이후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그 2010년이 되겠죠 매경에서 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국민보고대회 때 아그리젠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해서 첨단 농업 부국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그 당시 미래를 보는 눈이 계시는 우리 장대왕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농업이 앞으로 첨단 산업이 될 거야 예견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사실은 제가 농업을 한 지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요즘처럼 농업이 이런 긍정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 1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농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농업을 가지기 위한 다양한 액션 플랜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당시 농식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거기다가 농업 분야에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결합될 것이다 나가서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이런 농업 산업으로 우리가 키워나가보자 하는 거였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그리젠토가 뭐지?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뭔가 농업하고 연결이 된 것 같긴 할 텐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 아그리젠토는 이태리에 있는 어느 작은 섬에 있는 지역입니다 고대 그리스 농업의 중심지였죠 그 이름을 우리 장대학 회원님께서 우리 한번 한국이 세계 농업의 중심이 되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한국의 농식품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인디안들은요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멈춰서 뒤를 본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기 위한 거죠 사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의 농식품 산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과연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매년 연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 최고의 가전 박람회죠 CES가 열립니다 몇 년 전부터 이 가전 박람회에 푸드, 먹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죠 왜 가전 박람회에 먹는 게 나오지? 근데요 올해 초 그 2022년 CES에서는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다시 추가가 됐는데요 하나가 NFT 하나가 우주기술 또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푸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제 CES에조차 아, 푸드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성장 산업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저도 엄청나게 많은 검색과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이 CES를 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야말로 업종 간,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 빅 비올러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CES에서 가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네요 각 나라가 이러한 푸드 테크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같이 나란히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리더들의 상상력 싸움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 리더들의 상상력이 과연 뭘까? 결국 여기에 임하시는 많은 분들이 창조적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조적 플레이어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이든 경쟁자든 그들의 이상을 뛰어넘는 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먹힌다는 거죠 이런 상상력 싸움이 앞으로 이 푸드 테크에서 굉장히 치열해질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양한 상상력이 푸드 테크에 접목이 되면서 산업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농업하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하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농업 산업 자체의 기본 발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하는 농업이 아니라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하는 농업으로 물론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가치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하는 농업으로 또 식품 산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 푸드 테크가 주는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매력이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질 거다 농업, 식품 산업에 아마 향후 10년간의 농식품 산업을 보면요 과거의 50년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의 농업에서 수학 체증의 농업으로 바꾼다? 있을 때 기장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스피드로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규모로요 이 농식품 산업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자 발표죠 오늘 서울대학교의 푸드 테크 학과장을 맡고 계시는 이기환 교수님이 오셔서 결국 이 푸드 테크 산업이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특히 오늘 제일 멋있는 말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지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